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 차단기 교체 아주 간단하면서도 겁이 많고 해서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차단기 교체하면서 그 안에 이제 부속 이름들이랑 아니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차단기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차단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차단기라고 해서 뭐 다 이게 비슷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차단기 역할도 조금씩은 틀려요 그래서 일반 우리 메인 차단기라 그러죠 예전에는 NFB 노퓨즈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NFB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NFB라고 하지 않고 MCCB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메인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라고 써 있어요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원래는 가정용에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산업용 배선 차단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택용인가 가정용인가 뭐 그럴 거에요 하여튼 가정용 아니면 주택용 차단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업용과 구분을 돼서 쓰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메인 차단기가 있을 거고요 그 옆에 부하 측이죠 차단기 함의 모양은 다 틀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상가 같은 데는 메인 차단기가 있으면 그 밑으로 부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가정은 그 세대분전함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메인 차단기에 그 부하 차단기들이 있게 돼 있는데요 차단기를 보시면은 여기 메인 차단기는 배선 차단기고 이쪽 부하 쪽 차단기를 보면은 누전 차단기라고 써 있어요 이제 누전 누전 차단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콘센트든 전등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에어컨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차단기에 바로 물리는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를 쓰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것도 법이 한번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가 설비를 하고 부하 측에다가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한참 전에 예전에 바뀌었습니다 배선 차단기가 메인으로 가고 누전 차단기가 그 부하 측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차단기를 교체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메인 차단기 여기 보시면 30A라고 써 있습니다 30A 용량이죠 이제 30A가 넘어서게 되면은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 링크 한 번 띄워 드릴게요 예전에 차단기 암페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 공학적으로 가게 되면은 계산법이 조금은 틀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학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 암페아는 얼마만큼의 용량을 쓸 수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뭐 전격전환 뭐 AC 460V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220V니까 이런 거는 뭐 무시하셔도 되고 전격차단전류라고 있어요 전격차단전류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은 OKA라고 써 있습니다 OKA 이거는 뭐냐면은 흔히들 현장에서는 그냥 쉽게 부르기 위해서 그냥 카라 불러요 그러니까 O가 붙었으니까 O카 O카, 14카, 2.5카 이렇게 부릅니다 대충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K는 키로예요 키로 그리고 A는 A 대문자로 써 있어요 A는 암페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O, 키로, 암페아 그러니까 단락사고나 그러니까 쇼트가 딱 발생을 했을 때 단락이라 그러죠 단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속히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흐르게 돼요 그때 흐르게 될 때 이 차단기 하나가 5키로니까 5천암페아 내까지는 얘가 터지지 않고 임무수행을 잘하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막 5천암페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격차단전류라는 거는 5천암페아 그러니까 즉 5키로암페아까지는 얘가 요놈 하나가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놈이죠 요만한게 요만한게 감히 5천암페하면은 어마어마한 전류인데 그것도 버텨낸다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 기술력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인증기간은 뭐 이거는 뭐 써 있는데 뭐 인증됐다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또 써 있는 게 뭐 여기 5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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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극 뭐 2P 뭐 2E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설명하자면은 50암페아 프레임을 50암페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일단 누전차단기 교체를 할 때 우리가 알고 교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뭐 전격전압 뭐 AC 220V 뭐 이거는 뭐 뭐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정격감도전류 이게 뭐냐면은 정격감도전류라는 거 밑에 보면은 30MA라고 써 있어요 MA는 밀리암페아에요 30mA 30mA 넘어 쓰게 되면은 차단기가 땅 하고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등이나 아니면 콘센트에 어디 쇼트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에 뭐 물에 막 잠겨 있고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상황에 아니면 어디가 타가지고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철에 닿다거나 그럴 때도 떨어지는데 그것도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30mA가 넘어 쓰게 되면 차단을 하겠다 근데 이게 또 굳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LED 같은 경우에도 누설전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 상가 상가 같은 데는 LED로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유만한 거 LED 쫙 깔아놨어요 막 100평짜리를 한 라인으로 그러면은 등 하나에 등 하나에 이렇게 어 누설전류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이제 그게 30mA 넘어가도 이게 차단이 딱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mA라고 써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차단기 교체하는데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30mA를 보여드렸고 이제 그 옆에 차단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 이게 정격전압 220V 뭐 20A 뭐 이건 다 똑같아요 어 밑에 보니까 정격감도 전류가 이번에는 15mA예요 15mA 이거는 이제 조금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 이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15mA네요 이거는 15mA가 넘어서면 차단을 바로 시켜버리겠다는 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정격감도 전류가 있고 부정격감도 전류가 있습니다 부정격감도 전류가 있습니다 부정격감도 전류라는 거는 차단기가 만약에 이제 15mA다 그러면 7.5mA 반 2분의 1을 해가지고 부정격 어 감도 전류라고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뭐 7.5mA 이하로는 차단기를 작동 트립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30mA였잖아요 그럼 요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해보면은 어 15mA가 부정격감도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15mA 이하로는 차단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어 표시에요 뭐 어쨌든 내용은 그렇고 그래서 왜 이거는 30mA하고 이거는 15mA냐 이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 욕실 있잖아요 집에 집에 욕실에 보시면은 콘센트들이 나 있을 거예요 그 콘센트들은 15mA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고감도 차단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5mA 어 정격감도 전류 15mA짜리를 어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실마다 다 15mA로 고감도 차단기를 넣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샤워하는 데 있죠 이것도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또 샤워하는데 샤워를 하는 곳에만 15mA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냥 일반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손 닦고 요정도 이렇게 설비가 시설이 돼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30mA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습이 많으면 공간이니까 감전사고가 좀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15mA 차단기를 그러니까 어 용량이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제가 설명드린 이유 욕실에 차단기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셨겠죠 정격감도 전류 15mA 여기 좀라내게 써 있어요 요걸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밑에 정격 차단 전류 2.5 킬로암페아 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제가 메인차단기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카는 뭐 정해진 단위가 아니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쉽게 쉽게 근데 5킬로암페아 5킬로암페아 차단기 라고 했고 이거는 2.5킬로암페아 네요 여러분들이 차단기를 교체를 하실 때 요 같은 킬로암페아 로 바꾸셔야 겠죠 왜냐하면 간혹 조금 이제 공사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차단기를 5킬로암페아 짜리로 잡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만약에 그래서 그 차단기를 가르신다 하면은 위에 부스바 요 쇠구리 요게 꽂혀 있는 이제 벌려 있는게 또 그거에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5킬로암페아 짜리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 우리 누전 차단기는 근데 대부분 다 2.5킬로암페아 에요 2.5킬로암페아 뭔가 이게 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바꿔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2500암페아 입니다 2500암페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물론 이거 킬로암페아가 큰 차단기일수록 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단락사고 나 이런게 가정 내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쇼트가 낫다 하더라도 어 보통 다 2.5킬로암페아 이하에서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여기까지 뭐 다른거 써있는거는 뭐 없네요 뭐 메이커 써있네요 서울산전주 뭐 이제 여러분들 뭐 가정 세대 보시면은 뭐 ls 차단기 들어가 있는데 있을거고 뭐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우리나라에서 최고 메이커는 뭐 ls 산전일 거에요 아마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럼 뭐 ls 가 무조건 ls 해야 되네 그런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좋아요 다 좋아 좋은데 ls 게 특히 더 좀 비쌉니다 비싸고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는 무조건 ls로 다 설비하게 돼 있어요 어 뭐 다른거는 필요한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메이는 배선차단기 부하 쪽은 누전차단기 사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역할은 누전을 차단을 시켜주는 목적을 첫번째로 갖고 있는 차단기가 누전차단기입니다 그리고 배선차단기는 용량 가부하가 났을 때 그거를 끊어서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첫번째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요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요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이게 지금 누전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게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달락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순간 뭐 용량이 확 많이 넘어서게 되면은 요놈이 떨어지기도 해요 어쨌든 고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요 위에 요 위에 이게 뭐냐고 하면은 옛날 집들은 이제 뭐 선으로 해가지고 1차측 전기를 이렇게 꽂아 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그런 차단기들을 많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다 요렇게 구리로 이렇게 직접 막 다다다다다다 잘 꽂혀 있어요 이거의 이름은 부스바라고 합니다 부스바 이거 하나는 빨간색이랑 연결되어 있고 요 앞줄에 있는 부스바는 검은색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놈이 요쪽 왼쪽 구멍으로 들어가는 부스바라고요 뒤엔 놈이 요 앞에 있는 놈 요거는 요 각 오른쪽마다 들어가 있는 부스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스바 부스바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좀 용량에 맞춰서 알맞게 하시는게 좋구요 차단기 이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차단기를 교체를 할 때 왜 차단기를 교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몇가지 안될 거예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시는 거죠 아니면은 막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껌껌껌하고 뭔가 좀 얘가 이제 오늘 내일 할 것 같다 그래서 교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이제 고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트립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밑에 동그란 버튼을 눌렀을 때 땅 하고 트립이 돼야 되는데 트립이 안된다 그러면은 교체를 하셔야 돼요 심심할 때 간혹 가다가 뭐 이제 계절 바뀌고 여름 오고 겨울 올 때 한번씩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러보셔서 우리 집에 전기는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눌러봤는데 이거 막 눌렀는데 안 떨어져요 이놈 고장이에요 이거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럼 우리 집은 내가 남자의 의무기 때문에 나는 맨날 누를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너무 맨날 이렇게 누르면은 안좋아요 안좋기 때문에 그냥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딱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만 한다든가 아니면 6개를 한 번씩 이렇게 탕 탕 탕 눌러가지고 트립이 잘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기를 메인 차단기 올린 상태에서 눌렀을 때 안 떨어진다 그럼 그건 고장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차단기를 뭔가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차단기를 내려놨는데도 전기가 220V가 찍혀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요 그거는 이제 차단기 고장이죠 그래서 차단기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누전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트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단기 올리면 딱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고장이니까 교체를 하셔야겠죠 어쨌든 그 정도 교체를 하는 이유는 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교체 지금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메인 차단기 있잖아요 메인 차단기를 내려주세요 지금은 누전 차단기 부하 쪽에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차단기를 내려 주셔야 돼요 메인 차단기를 내려 보신 후 그러면은 이쪽에 전기가 끊겨 있어야 돼요 전기가 안 들어와야지 정상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테스트는 버튼을 눌러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보십니다 눌러서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메인 차단기 꼭 내려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작업해 볼게요 어떤 놈을 갈아 볼까 지금 갖고 온 차단기는 차에서 갖고 온 차단기는 전격감도 전류 15mA짜리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고감도라 그랬죠 고감도니까 이 차단기 중에 이거를 한번 갈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놈이 고장이다 문제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전격감도 전류와 암페어 위에 20암페어 그리고 전격감도 전류 이거를 맞춰서 차단기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키로암페어 2.5 키로암페어 이거까지 맞춰야지 프레임이 딱 들어 맞습니다 차단기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차단기 교체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단기를 교체하실 때는 가장 주의할 점 이렇게 아무리 힘이 약한 임팩트릴이라고 할지라도 임팩트릴을 갖고 차단기를 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이고 뭐하고 하면서 아무리 조절 잘한다고 하더라도 잠깐 깜빡하고 딱 누르면은 옆에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임팩트릴 사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꼭 집에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없어 가지고 드릴 밖에 없다 하면은 전동 드라이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대신 토크는 낮게 해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드라이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로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 차단기를 한번 갈아 볼 텐데요 일단 이 차단기를 북들고 있는 선들을 풀러 줘야 돼요 여기 한번 풀러 줄게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1차측도 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차단기를 잡고 있는 위아래 볼트가 있어요 이것도 풀어 주셔야 됩니다 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분리를 하면은 딱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게 위아래 위아래로 이렇게 다시 볼트를 껴야 되니까 이거는 다시 빼 주시고요 이제 교체할 차단기 상태는 새 거 같지 안 생겼지만 그래도 그냥 새 거라고 봐주세요 그냥 있는 걸로 하는 거니까 이 차단기로 한번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부스바에 이게 꽂혀야 되니까 이 부스바 보일라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스바예요 이게 차단기에 딱 맞게 이렇게 쫑쫑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그대로 딱 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 어 이제 조여 주시면 되는데 부스바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스바를 먼저 조이게 되시면은 이 볼트 넣는 데가 구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바를 조이기 전에 이 가운데 요놈 요놈을 먼저 자리를 잡아서 조여 주시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스바를 조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는 힘껏 꽉 조일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껏 요 정도로만 조여 주시면 돼요 밑에 거를 안 조였네 밑에 것도 조이고 했어야 되는데 놓으시고 밑에 거도 조여서 됐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단기 교체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할게 여러분들이 요기에다가 뽑은 선을 다시 꽂아 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건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기 차단기 구멍 한번 조여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쇠대기가 내려와 가지고 일자 반듯한 쇠대기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선을 딱 이렇게 물려 주는 원리잖아요 선 한번 껴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 쇠대기 판대기가 이렇게 선을 하나 꽉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차단기는 그냥 이렇게 교체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차단기가 있어요 메이커 마다 틀린 거기 때문에 LS 것도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사가 들어가서 나사가 이렇게 이거를 꽉 눌러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차단기 선 물릴 때 제일 좋은 거는 피복을 까 주시고요 반을 딱 잡고 구부려 줍니다 꾹 눌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 주시고 차단기에 이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옆으로 가게 왜냐면은 나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세워놓는 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서 이제 피스를 조여 주면 돼요 볼트를 조여 주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 보시면은 피복이 들어가고 피복이 까진 게 안 보이죠 구리가 안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것도 한번 그렇게 고딴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피복을 까 주시고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이제 그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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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 주게 되면 차단기 교체가 끝이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전 차단기 교체하는 거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누전 차단기 하나 교체하는 영상에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았죠 근데 차단기 교체하는 거는 잠깐 보여드리면 영상은 짧고 볼만 하겠지만 그래도 교체를 할 때 그와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이해를 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배선용 차단기 이 차단기는 갈지 마세요 그냥 이 차단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위험해요 왜냐면은 어 물론 외부에 계량기 함에 개폐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는 방법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어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활선이잖아요 선이 살아 있잖아요 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제 영상을 보고 등도 몇 번 달아보고 콘센트 몇 번 달아보고 막 했다 하더라도 뭐 수십 년 동안 전선을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의 그 손놀림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선 살아있는 것도 그분들의 노하우로 딱딱 이렇게 쫙 쫙 쫙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은 어 사고 나요 사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맨날 뭐만 하면은 뭐 안 됨요 불남료 뭐 이렇게 불남료 불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불이랑 상관은 없어요 이거 지금 뭐 여기에다 휘발유 갖다 놓고 이렇게 뭐 하다가 빵 터지면 불은 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뭔 불이 난다고 불남료 불남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메인 차단기는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1차측 메인 차단기 교체하는 거는 제가 안 보여 드렸지만 어 너무 섭섭해 하진 마세요 어차피 어 고장이 나면 밑에 측 요 밑에 차단기들 누전 차단기들이 고장이 더 많이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왜 그러냐면은 메인 차단기는 하나에요 메인 차단기는 하나고 그 밑에 부하측 차단기는 최소 4개에서 5개에요 그러면은 누전 차단기가 어 고장이 날 확률이 5배나 더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누전 차단기가 교체가 어 많이 이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전 차단기 하실 때 꼭 안전하게 차단기 꼭 꺼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차단기 교체할 때 어 제가 잠깐 이유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교체를 하시려면은 차단기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량 부족으로 차단기가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치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용량이 떨어져서 차단기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용량 높은 차단기로 교체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단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집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어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차단을 딱 시켜주면서 어 위험을 딱 끊어주는 게 차단기의 역할이에요 차단기의 의무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 차단기가 떨어져서 높은 걸로 교체한다 그거는 과전류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과전류를 허용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교체한다 어 그거는 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단기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은 필이 어 고장이 났을 때 그리고 메인 차단기는 여러분 절대 교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섭외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부하 누전 차단기가 교체했을 때는 간단하니까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차단기 교체 하나 갖고 너무 질질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좀 더 많이 그냥 그냥 어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떠든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 어 전기 영상이 그런 거 같아요 전기 영상은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봐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꿀템인 거 같아요 하지만 또 제가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어 그리고 또 DIY 관련된 컨텐츠도 찍어 나가야 되니까 맨날 전기를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 다른 영상 갖고 오도록 할게요 하지만 전기 영상은 이렇게 쉽고 세팅도 간편해서 제가 찍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전기 영상은 조금씩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 감사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